강빠님TV 껐어 보여 이거 하자 늦게 시작해도 박자가 좀 늦었다고 박자가 좀 늦었다고 박자가 좀 늦었다고 박자 박자 비벗고 내가 도저히 해 알았어 알았어 박자 비벗 박자 비벗 박자 비벗 박자 비벗 왜 어떻게 해야되는데 바람에 날리 바람에 날리 어 개 아 아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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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